00539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신성통상입니다. 신성통상, 은, 는 동사 사업 부문은 수출, 패션, 유통으로 분류됨, 수출 영역에서 현재 랜드젠드, 타겟, 왈마어트 등 대형 바이어 위주로 영업을 전개하였고 신규 바이어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 패션 부문은 90년대 초반부터 진출하여 현재 올전, 자이어져, andg, 에디션 andg, 타프턴십 브랜드를 영위 유통 부문은 양주 사업장의 부지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1997년부터 영업을 시작. 기업개요 대시 1968년 1월에 설립되어 1975년 12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의류 제조 및 판매, 종합도소매업 등을 주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음 대시인이트 의류 수출기업으로서 주문자 상표 부착,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렌즈즈 엔드, 타겟, 왈마어트 등 대형 바이어 위주로 영업을 전개하고 있음 대시 수출 및 패션, 유통 부문으로 사업 부문을 구분하며, 패션 사업부는 올전, 자이어져, andg, 타프턴십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글로벌 의류 소비 회복으로 패션 사업 부문이 성장한 가운데 셔츠 등 OEM 수주 증가, 식료품 등 유통사업 및 원자들 대행 관련 기타 부문의 매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기타 수지 저하 및 법인 세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상승하였음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OEM 수주 감소에도 의류 소비 개선으로 패션 의류 판매 증가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입점 매장 확대, 타프턴십의 성장세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2월 3일 기준, 장마감, 신성통상의 시가 총액은 3,578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신성통상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409위입니다. 신성통상의 상장 주식수는 1억 4,370만 8,3배가 한 주입니다. 신성통상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신성통상의 퍼은 4.1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2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3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3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389원을 보여주었으며 PBIO는 1.2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9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O가 BPS는 각각 1.00배, 2,48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14번지억원, 743억원, 139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억원, 288억원, 767억원입니다. 신성통상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97번지 93%이고 유보율은 378.91%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0.40이며 전일 대비해서 11.52 더하기 0.4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66.79이며 전일 대비해서 2.17 더하기 0.2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성통상의 2023년 2월 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4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2520원보다 3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2530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성통상의 총가는 2490원이며 주가가 신성통상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성통상의 총가는 2490원이며 주가가 신성통상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신성통상은 거래량 129,90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23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유진증권에서 29,020주, 미래의세증권에서 26,888주, 삼성에서 14,220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1,719주, 메리츠에서 10,0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20,638주, NH투자증권에서 18,600의 순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7,096주, 키움증권에서 16,606주, 미래의세증권에서 16,200의 순도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9,440의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54,100일 흔한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신성통상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